연속하는 강아지 신상자가 지원이 상상하고 있습니다. 수준 소고기 여러분 괜찮으세요. 안경을 계속 ㄱㄱ을 안해서 이걸 이렇게 대기면 반대에 보이면 딱 좀 조여버릴 수 있어요. 나 눌러서 뺏기면 풀 수가 없는데. 이거 말고. 마지막에 뺏기면 탱탱해주세요. 완전히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이거 봐. 제가 할게. 더 힘 눌러서 한 사과. 더 한 사과. 잡으면 좀 당겨지잖아. 풀어주세요. 자기가 잡으면 좀 더 주시지. 그 부분으로. 그렇게 교감을 하잖아. 귤은 보통이잖아. 2m가 있는지 안되면 된다. 2m가 있는지 안되면 안돼. 근데 골동사람들이 로즈워크를 많이 하잖아. 근데 냄새를 많이 맡으면 걔들이 어떻게 되냐고. 다른 데로 막 당하잖아. 고양이를 찾으려고 사냥개처럼 끌고 가고. 끌고 갈라니까. 교감을 자꾸 해줘야 돼. 소통을. 이렇게 딱 잡아든지 팽팽하게 잡아봐.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은데. 풀어주고 자꾸 풀어주고. 나한테 직통을 시켜야 되잖아. 다른데 시선을 쓰면 안되잖아. 그럼 이렇게 자신감으로. 우리 클릭으로 하는거 아니지. 딱 하고 주지. 그걸 이제 클릭으로 하면. 걔들이 도감이잖아.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는게. 하고 이렇게 되겠네. 하면 눈이 마주치거든. 죽어주면. 다른 쪽으로 시선을 쓰던게 아니라. 사측을 하면. 내가 도감이 됩니다. 죽어다니고 막. 사람 물고주는게 많이 버리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둘이 막을 수가 있거든. 굴복시키면. 잘해보지. 응. 여기 처지지. 그렇지. 눈 마주치고. 조금만 있다. 점점 시간 늘려. 알. 옳지. 조금씩 시간 늘려. 이렇게. 이렇게. 앉아도 가르치게 해. 이거 산책만 되면. 앉아도 하고. 사람 안 물고. 산책할 때 끌고 가지려고 다 해. 옳지. 앉아도 하고 손은 네가 가르친거야. 어허가 하더라구. 어허가 하더라구. 엔소스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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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도 못해도 다른거 잘하잖아. 스테이를 시키면 돼지. 자 스테이. 옳지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를 잘하잖아 대신. 스테이. 스테이 이쁘게 하잖아. 스테이. 스테이 이쁘게 자세를 쓰는게. 이렇게. 내발로. 얘는 이스막이 있잖아. 얘는 딱 잘 봐라. 스테이를 시켜볼게. 그럼. 스테이. 옳지. 굿볼. 얘 잘하잖아. 니 얘 해봐 그러면. 구찌 스테이 시켜봐. 앉아서 잘하는데. 굿이 스테이. 굿이 스테이 시켜봐. 앉잖아. 굿이 스테이. 굿이 스테이. 니가 앉으면 이렇게 해봐. 돌아와. 한 바퀴 돌고. 옳지. 굿이 스테이. 옳지. 옳지. 얘도 손을 너무 높게 하지 말고. 거기서 멈춰 봐. 스테이. 너무 높게 하지 말고. 높이 하니까 앉거든. 손을 좀 맞춰서 있잖아. 이렇게. 높게 입어. 옳지. 잘하잖아. 자세 좋지. 니 다리에 힘 딱 주지. 옳지. 굿볼. 그러니까 높이를 딱 조절하는 거야. 스테이. 동원아 해봐라. 니가 손을 주고 높이면 얘가 앉고. 안 높이면 안 앉는단 말이야. 봐봐. 이렇게 하면 안 앉지. 좀 높이면 앉지. 이제 다지. 그렇지. 이제 이해하지. 그렇지. 교감이야. 교감. 니가 둘이랑 교감을 하는 거야. 이봐. 자세 좋잖아. 굿이 스테이. 굿이 스테이. 그렇지. 손을 약간 낮춰면. 뒤로 땡기면서. 그렇지. 밤이 오지. 밤이 오지. 네. 일로. 굿이 스테이. 돌지 말고. 눈앞에서. 그렇지. 좀 낮춰라. 그렇지. 이 정도만. 야. 이 정도만. 니 다리에 끈이 안 꼴게 해. 내가 잡고 안 기다리고. 내가 해줄게. 봐봐. 옳지. 옳지. 눌리고 있어. 이렇게. 옳지. 불이 잘하네. 옳지. 손 안 물어. 이렇게 하다 주면 돼. 이쁜 모양에 갖다 두면 보기에는 불가가 안 돌아가고. 그렇지? 응. 봐봐. 그렇지. 응. 옳지. 스테이. 옳지. 굿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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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테이를 시키는 거야. 앉아도 시키지만 스테이를 시킬 수 있잖아. 방길로. 응. 줄이 항상 안 쫄리는데 이쪽으로 하면 안 쫄려. 니가 걱정이 되잖아. 지금 내로는 있으면 처지 있기 때문에 안 쫄려. 당기기 전에 같이 걸어가면 돼. 당기기 전에 이렇게 해봐. 같이 잘 걸어가지. 사람들이 산책할 때 손을 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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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이 팔을 최대한 안 움직이는 거야, 이쪽 팔을 최대한 안 움직이는 거야. 동원아, 이 팔을 안 움직이고, 먹여줘, 먹이로 이렇게 따라오거든, 이 팔을 안 움직이고 생각됩니다. , 육숭아 나. 한적이다. 우리, 기다려, 앉아.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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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되고 줘 봐봐 기다려 이렇게 안 이렇게 집소리되는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기다려 딱 주고 옳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네가 타임하고 교감을 하는 거야 계속 산책을 할 거랑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올라가 올라가 어이구야 너도 달리고 붙이잖아 자 올라가 올라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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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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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을 잘 시키던 거니까 어 엄청 잘 시키네 누구한테 배웠나 뒤에서부터 딱 잘 시키네 구사고 신사를 안하는 사람들이 난 그렇게 하기로 난 잘 못하더라고 내가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딱 그대로 보면 시키네 와 너무 잘 시켰네 그렇게 해봐봐 니한테 지금 다른데 직접 하잖아 니한테 집중하게 구리 아니 땡길 필요 없어 소리되고 왔다 틀어보면 돼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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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구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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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가 움직이니까 따라오잖아 그치? 줄을 풀어주고 기다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잘 봐 내가 해볼게 앉아 옳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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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굿본 여기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가려주면 되는데 여기 네가 따라오니까 따라오면서 먹어버려 잘하네 구리 어릴 때 가리던거야? 구리 그릴때는 봐봐 그릴때는 소리 끄덕끄덕끄덕끄덕끄리면 개가 몸이 털어지니까 제형이 이 팔을 그렇게 약간 접어봐 편하게 한 90도 정도로 이 정도로 딱 접어서 그냥 이파리 안 끄덕끄덕 끄리고 가면 돼 그냥 걔를 똑 바르고 가면 돼 산책 옳지 자세 되게 이쁘지 모델처럼 끄덕끄덕끄덕끄리면 걔가 자세가 안 발라지거든 이리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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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산책매너를 가르켜야 막 끌고 가지도 않고 사람 보고 앉지죠 물지도 않고 노즈워크를 시키는게 아니고 이렇게 쪽쪽 빨리 소리내고 그다음에 간식주고 한 번 접어봐 간식주를 해 봐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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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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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했다 이제? 목파를 안보는다 덤불이 나고 도망가고 촬영은 다 보셨다 내가 다 나왔다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